Pinnis and D를 음경선망 또는 남근선망으로 번역합니다. 독일어로는 Pinnis night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남근선망이라는 번역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국어사전만 보면 음경선망으로 번역하든 남근선망으로 번역하든 상관없어 보입니다. 남근선망이 덜 민망하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순우리마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음경선망보다 더 민망하게 번역할 겁니다. 저는 남근선망이 아니라 음경선망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프로이트는 Pinnis와 Phallus를 구분합니다. 프로이트에게 Phallus는 남자의 음경과 여자의 음액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Pinnis를 음경으로 Phallus를 남근으로 번역함으로써 이 둘을 구분합니다. Pinnis and D를 남근선망으로 번역하고 싶다면 Phallus의 번역을 찾아내야 합니다. Pinnis는 그냥 음경을 뜻하고 Phallus는 상징적인 음경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Phallus를 남근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음경이라고 하면 실제 남자의 음경이 떠오르지만 남근이라고 하면 남근상과 같은 상징적인 어떤 것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남근기가 영어로는 Phallus stage이며 독일어로는 Phallus의 father입니다. 여기에서 남근은 Pinnis가 아니라 Phallus의 번역어입니다. Phallus stage를 남근기로 번역하고 Pinnis and V를 남근선망으로 번역하면 프로이트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느낌을 주는 음경시기와 긍정적 느낌을 주는 음경선망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번역어인지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번역어라고 생각합니다.